박미라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3기 신도시 발표 보면 강조한 것처럼 교통망에 상당히 신경을 쓴 것 같아요. 네,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 이게 분양 광고에서라 볼 법한 이 문구가 정부가 이번에 내건 3기 신도시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게 과장 광고가 될 건지 아닐지는 GTX 사업 추진 속도가 좌우할 것 같습니다. GTX A 노선만 해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지 4년이 훨씬 지난 3년이 다음 주에야 착공이 예정돼 있는데 이게 또 공사 기간만 5년입니다. C노선은 최근에야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는데 앞으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 토지보상심의 이런 걸 거쳐야 해서 얼마나 걸릴지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B노선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아예 사업성이 없는 걸로 나와서 인천시가 이 조사를 면제해달라고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3기 신도시의 실제 입주가 이루어지는 4년, 5년 뒤에 이 GTX B노선, C노선은 다니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공언한 대로 GTX 사업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만 서울의 수요를 어느 정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발표를 보고 그 지역, 또 인근 지역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반응은 다양한데요. 교통방 깔리고 이번에 정부가 강조한 자족 기능, 기업 들어오고 일자리 생긴다니까 반기는 여론이 있고요.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원주민들은 토지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이주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남양주 왕숙은 지금 한참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별내 신도시, 다산 신도시 근처고요. 인천, 계양도, 검단 신도시, 김포 신도시랑 그리 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신도시의 과밀화로 인해서 빈집만 늘고 그 주변 집값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은 이번 대책이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잡겠다는 건데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가 또 관건이죠. 물론 경험적으로 신도시 조성에서 집값 잡은 적이 없다, 이런 시민단체의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인 집값 안정은 공급 확대가 아니라 수요 억제에 있습니다. 9.13 대책, 전례 없이 강력한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로 수요를 꽉 눌러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대대적인 공급 대책까지 이어지니까 당국은 공급 대책을 중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되살아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내년 하반기 또는 내년 말쯤 가면 일부 규제가 풀리면서 집값이 다시 움직이지 않겠냐 이런 예상을 하는데 그래서 더더욱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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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